안녕하세요. 앉는다. 기다려. 깨소 가져와. 누나 이거 아침부터 열심히 반죽하는거야. 특성 시켜놨다. 특성이 뭔지 알아? 모르겠지. 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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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비. 진짜. 그새 뜯어먹었어 저걸. 액체로. 저 뜯은 부분을 버리고. 어. 새롬 가만있어. 거기서 구경하는거야. 나. 나 뭐 모기를. 응? 모기를 무슨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아니 요새. 요새. 가을 모으기가. 극성이라. 어휘력이. 아주 그냥. 정말. 나이 들었나봐. 좀 빠져. 내가. 공부를 좀 해봤거든. 공부를 해봤는데. 송편에. 하나에. 이 반죽이 20g. 응. 알았지? 나도 그런 정확함을. 추가하기 때문에. 응. 각자 원하는 스포일로 만들어 보면 돼요. 그러니까. 일단 나는. 기본 송찬부터 만들어 보자고. 란 란 란 란 란 란 란 란. 란 란 란 란 란 란 란 란 란 란. 1, 2, 3 오 20g이 꽤 많네 이렇게 해보세요 오 따뜻하 내가 딱 20g만큼 꺼낼구만 오늘 한 50개? 응 음식기 만들어야 되니까 저기 좀 거두세요 너도 거들어 됐지? 이 큰나 짠나의 능류를 올리기 위해서 지로이가 옆에서 먹지 말고 얌전히 구경하고 그럼 되지 얘를 앞으로 두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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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0g 계속 간이 됐지 응 먹어봐 음 맛있다 이 정도면 될까? 더 넣어야 되나?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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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흰색으로 기본 송편 먼저 만드는거야? 해보고 그리고 여기 나는 흰색에다가 좀 안돼 냄새가 다양하게 많이 나지 재롱아 재롱 일로와 유혹이 너무 많아 여기 여기 와서 있어 손 짠나는 손에 지금 뭐 안 묻었으니까 일로와 손 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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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